나 진짜 100점으로 해줄게 이름 박채영 왜 이름을 갑자기 막 헷갈렸어요 로지라고 해야 될지 로센이라고 해야 될지 박채영 22살 별명 책남지 고향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프릭형은 B형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친언니 쨍이 주황이 은희 별자리는 별자리는 어? 나 물병이지 물병 아 맞았어 어떻게 알아? 아 정말 내가 아까 말했지 솔직히 아니 취미는? 취미는 취미는 뭘까 음악 듣기 평소 좋아하는 옷 스타일은? 크롭탑에 하이웨스 바지 이상형은? 이상형은 목소리 좋은 남자 로제는 어떤 향을 좋아할까요? 로제는 달달달달콤한 향 아 프루티한 향 그러니까 달콤하고 프루티한 거 좋아하는 색깔은? 좋아하는 색깔은? 어? 채영이 바꿨나? 파란색 동물은? 동물은? 동물은 어? 최근에 고양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과일은? 좋아하는 과일은? 좋아하는 과일은 망고 좋아하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 못 먹는 건 아보카도 좋아하는 음식은 풀 어? 샐러드 샐러드 그리인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? 싫어하는 거? 너 귀신 싫어해? 어? 싫어하는 거 벌레 잘 잘 잘 잘. 음 크게 Rolle 짚어 regard 특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? 아 짚어 제일 많이 하는 일은? 어 오오오 어렵다 그냥 방에서 누우면서 핸드폰 하기 그냥 방에서 누우면서 핸드폰 하기 notation 어? 잠자기 전에 하는 일은? 저랑 똑같이 핸드폰 하기 어 나 100점 되는 거 아니야? 안 돼!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? 빨리 저를 때리고 싶은데 못해서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아